정순아, 은정순아는 절대 레드밀라노로 카피하지 않았어. 내가 알아. 어떻게? 어떻게 하면 내가 레드밀라노로 카피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? 아니, 얘가 저기 그 묻는 애가 원래 아닌데. 아니, 전화도 안 받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. 아니, 그냥 집에서 더 기다리셔도 되는데요. 아닙니다. 초면에 실례가 많았습니다. 저거 정수랑 숙경이 아니야? 무슨 카피. 우리 천하의 은정순한테. 뭘 또 카피라고 그러냐? 아니, 설마 저 정수가 술을 먹었으려고? 맞는 것 같습니다. 다 큰 계집애들이 잘한다. 잠시만. 수경아. 나 술 별로 안 마셨는데 취했나 봐. 저 사람이 오이지 왕자라고요? 어? 어? 오이지 왕자가 저렇게 잘생겼어? 아니, 저... 저... 왜 이렇게 술을 마셨어? 응? 아니, 저... 회사에서 저... 공부장님 모셨어. 이게 뭐야, 응? 아이고. 저 사람이! 오이지 왕자 맞아? 아이고. 야, 야, 야. 숙경아. 나 지금... 나, 나, 나 따라와. 이리 와. 얼른 와. 어, 따라와. 아, 교육, 교육이 좀 해. 뭐야? 어? 걔는 무슨 이렇게 마셨어?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술도 마셔? 술 추정 좀 하는 것 같은데.